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코리고 풋배드 R입니다 풋배드를 신으면 양쪽 발에 밸런스를 균등하게 맞춰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제품을 보실까요? 일단 윗면을 볼게요 안쪽 아치 부분이 올라와 있고 뒤꿈치 부분이 올라와 있어서 신으면 편하게 뒤꿈치를 감싸줄 것 같아요 이제 뒷면을 보실까요? 뒷면을 보시면 특이하게도 옆꿈치 부분이 길게 세로로 파여져 있네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양쪽 발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앞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 두꺼우면서도 폼이 파여져 있네요 그래서인지 내구성도 좋아 보이고 발 앞부분에 충격을 많이 받는 운동선수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리고 풋배드 R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리고를 신어보세요 발이 더 편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